인생기록서가 양성되면 각 지역의 모든 사람의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큰 틀에서 버킷리스트 첫 번째 본인이 들어왔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이 수도 있는데 스타트를 이미 했으니까 준비 가능하다고 합니다. 조체대의 사례를 보면 인생기록 학교를 보고서 교육 중 체계 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